안녕하세요 저는 이 4명의 멤버 멤버랑은 다른 학교에서 근무하는데요 경기도 안산 고장고등학교 2학년 6반 꽃반 여자반 담임 체육교사 조정인입니다 아니 다른 학교 선생님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한 팀으로 이렇게 들어오시게 된 거예요? 샤이니가 5명이잖아요 5명이죠? 멤버가 4명 있어서 급하게 제가 합류하게 됐습니다 투명을 태어나서 처음 쳐봤습니다 왜 굳이 합류를 하셨나요?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서 담임 역할을 맡아서 못하겠습니다 얘기를 거절하셔도 되는데 내년에 저희 반 애들이 3학년이 됩니다 아이들이 되게 불안해해요 저도 처음 이렇게 춤에 도전하고 아이들도 새롭게 겪을 내년 1년 힘내라고 용기 주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내년 힘내라고 파이팅 한 회전 경기도 안산고장고등학교 2학년 파이팅! 특별히 좀 닮은 친구가 있습니까 샤이니와? 어때요? 외모랑은 닮지 않았는데 이름이 이렇게 닮은 것 같아요 민호 민호 외모는 안 닮았어요? 누구 닮은 것 같아요 외모는? 저는 외모가 약간 이준기 닮았다는 그런 소리예요 아니에요 회장은 역시 잘난 척을 잘해요 이 학생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좋아요?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본인은 남자친구가? 없습니다 네 없어요 네 제 예상에 하죠 네 제 예상에 하죠 재미로 예능이니까요 그렇죠 하이파이 예 아니 그 저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김정섭 선생님께서 네 이 댄스가 그냥 댄스가 아니고요 댄스를 가지고 교육에 접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직접 개발한 댄스 교육법이 있는 거예요? 네 첫 번째는 바로 네임댄스라고 해서 이름을 좀 정해놨습니다 네 그거는 제가 이지은 선생님한테 한번 부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임댄스 네 오 오 강 자 그럼 오뉴 갑니다 오뉴. 자 그럼 오뉴 갑니다 오뉴. 자 오뉴. 온 유 말고 오뉴로 했어요. 오뉴. 오 뉴. 아 들리는 대로. 좋습니다 오뉴. 자. 뭐야. 오. 오. 오 뉴. 너무 빨리 안 했어요. 해보니까 어떤 장점이 있던가요? 네. 선생님과도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고요. 네. 학생들간도 같이 친밀해질 수 있어서 많이 줄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학창시절 때 학교에서 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없었는데 이렇게 선생님께서 또 좋은 취지로 또 이렇게 스타킹을 빛내주셔서 너무나 좋은 것 같고요. 서로 소통하고 경험한다는 것 자체가 진정한 공부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면서 학교 샤이니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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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드디어 한류 댄스킹. 오늘 도전자분들은 다 무대 위로 저희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샤이니 여러분들이 최종 한류 댄스킹을 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엄마 갑니다! 나와주세요! 샤이니가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진주, 선하, 아are you 나의 반갑습니다 자, dimme, 의경을 선배로 초등학교 5인방이 멋진 춤과 함께 의견을 뺄 수 있도록 하고요. 타이밍입니다. 렛츠고! 스타킹 무대에서 모두 똑같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파이팅!